어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안녕 자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하루종일 강의를 하러 돌아다녔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? 샵에 오니까 햄토리가 햄토리가 있네요 짜잔 이 친구들은 사실 제가 키우려고 입양을 해온 친구는 아니고요 저희 오시는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어 좀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서 저희에게 갖다 주셨다고 했는데 오 저는 좀 당황스럽긴 한데 막상 받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한번 잘 길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여기 보면 새끼가 있습니다 오 안녕 안녕 어미가 지금 예민해가지고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자꾸 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새끼들이 젖을 뗄때동안 여기서 같이 어미랑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우선은 여기서 사역장 옮기는 것도 무서운게 어미가 괜히 공격을 하고 애기들을 잡아먹을까봐 건드리지 못하겠더라구요 자 그래서 오늘 해바라기씨 먹방 한번 우리 햄토리들 귀여운 우리 햄토리 친구들 한번 줘보려구요 헤헤 헤헤 뭔가 벌써 뿌듯한데 야 이거 먹어 야야야야야야 야 물지마 야야야야 미안 미안 여기 있어 자 우리 새끼들은 여기 보니까 4마리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집을 되게 키웠게 해서 러브하우스 해가지고 한번 잘 길러보려구요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뭉클 뭉클 해가지고 되게 작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 알고있는 햄스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한번 명칭이랑 얘네 사역 방법을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햄스터는 초등학교 때 많이 길러봤거든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앞에서 키워보던 그 문망구에서 팔던 그런 햄스터 많이 길러보셨죠 자 얘가 얘가 첫째 어미고 얘가 둘째인데 이 둘째가 출산을 한 거래요 신기하죠 여기 새끼들은 아직 눈도 못 떠가지고 어 지금 꺼냈다가는 죄송해요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 나중에 눈 뜨면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여기가 얼굴이에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이고 야 너는 안 돼 안 돼 얘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자 우리 햄스토리 친구들 얼른 집으로 오늘 당장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작아요 얘가 아 너무 귀엽다 추억의 그 옛날이 생각나네요 옛날에 그 박카스 그런 통에다 막 기록을 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박카스 그런 통 있죠 근데 또 종이라고 또 물고 뚫고 나가가지고 탈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튀었을 때 아 하하 하하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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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햄토리 야 어 너무 묵직하다 근데 우리 친구 따라따라 햄토리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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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님 저한테 먹 Hispanic auger 날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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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저 하하 Horn 암 내리나 내일모레 neh 근육 구영 가 하하 여기로 옮겼으면 좋겠다 애기들 여기로 옮겨 하하하하 자 미안하다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최대한이야 자 해가지고 제가 햄토리들 일기를 중간중간 써서 우리 햄토리들 크는 크는 육아일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눈뜨고 돌아다니면 그때 이름도 지워줄게요 한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요시 와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햄스터 20만만에 20년만에 키워보다니 흐흐